안녕하세요 시끄러워요 아 그만하시라고요 도영상증인데 방해된다고요 아 여러분 인성폭력하는 건이나 여러분 하나 말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월요롤에 하려고 하는데 아이돌이요? 네 근데 제가 언제요? 너 아이돌한테 뭐 저 안 할 건데요? 네 힘들어요? 저는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안 해요 저 사실 안 할 거예요 그냥 노래만 만드는 사람으로 할 거예요 제가 노래만 만들어서 저작권 이제 들어와 그럼 먹고 사기 충분해 아무튼 왜 제가 이 도영상을 열었냐면 아 심심해 우리 모짜라들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뭐 케미나 케볼까 했죠 저요 그거 제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넌 뭐하냐 풍선이 던지기 으악 패스 여러분 윤서정의 이름은 윤서정의 나쁜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윤영주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제 원래 이름은 윤서정이고요 저의 원래 이름은 윤영주예요 여보세요